달려라 달려 뾰족한 아리 터비추나 몽식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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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줄 거야? 데미야 당근을 다오 다 나온나? 내 차례다 나와라, 안 나온나? 당근, 당근 당근 좋아, 당근 주세요 당근은 기다리기 짱나 억수로 빠삭빠삭하다 훌륭한, 기장 크롬 안 닦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당근 간식으로 참 좋아요 압압 암 냠냠 야외에서 먹는 건 다 맛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연근 나도 간식은 정말 바삭바삭해요 엄마 엄마 빨리 좀 주세요 연근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연연력 강화와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에미야 에미야 연근 집이 아주 흥미롭구나 엄마 연근은 처음 먹어봐요 매는 귀여우니까 큰 걸로 주세요 엄마 나도 큰 거 엄마 내 눈을 좀 봐요 내 눈처럼 큰 거 주세요 나도 오래 기다렸어요 나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큰 거 사운드 직이제 사운드 직이제 사운드 직이제 어디 어디 나 안해 야 내 눈을 찔뻔했다 누구들 찾으면 임자다 내가 다 먹는다이 나도 좀 도와줬으니까 한 개만 어때 꿈톡 꾸지 마라 빨리 누나 말 잘 들을게요 맞나 알았다 내가 특별히 니만 준다 아싸 누나 태구 어째 다 내꺼다 엄마 잊지마라 그거 내가 다 찾았다이 마리야 수고했어 어차피 에미는 나부터 줄거야 잘 봐 내 혓바닥 마중 나간다 애미야 그런 건 애들이나 시키렴 잘 기다려 볼게요 비트는 장건강과 체내 해독작용 혈관 노화를 예방합니다 나대지 말고 요레무야 엄마가 좋아한다 비트찜 맛있겠다 비트 하나 식이섬유 팡팡 빨간색 빨간색 아주 맘에 들어 맛있어 보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다려는 내가 선수지 5마리 먹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려 왕 기다려 양래로 태어나 맨날 꼬치로 간식 주고 그치 감사합니다 이번엔 뭐 줄거야 식이섬유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단호박 항산화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은 못 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호박 에미야 장난하면 손목이 성취 못할 것이야 다른 곳을 쳐다보면 참을만해 엄마 내 단호박 주세요 네 기다려 억수로 자라죠 내가 제일 잘 기다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단호박이 네 개 웃길 노란 단호박아 어서 네 개로 우련 그래 난 또 마지막이지 어머니 왜 나를 막내로 나오셨나요? 아직도 기다려? 에이 옳지 해줘요 그거지 더 없어? 이것도 내가 발견했다잉 뭐야 뭐야 비건 야미바이츠는 합성 첨가물과 방부제가 없고 100% 휴먼 그레이드래 난 준비됐어 나도 나도 그래 이맛 아이가 엄마 내 안 먹은거 같은데 안 먹은거 같아 어떻게 할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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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이 내려놓은 거 decided 그의 주인공이 halb당하려는 건 정말로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